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황규환 전 대표의 뜻밖의 암시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인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원홍 광복회장을 향한 황규환 전 대표의 속 시원한 작심 발언이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환 전 대표의 뜻밖의 암시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황규환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정선거를 파내기 위해 얼마나 한 목숨 바쳐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부정선거에 지금 최선봉에 서 있는 황규환 전 대표의 페이스북이라든지 황규환 대표가 파헤치는 국투본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날의 황규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날로 전투력이 상승해가는 황규환 전 대표의 뜻밖의 암시와 문재인이 임명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원홍 광복회장을 향한 황규환 전 대표의 일갈 우리가 왜 황규환 전 대표의 일호한 위로운 활동에 성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지 오늘 소식에도 소상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고 끝까지 광고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흑삼 tv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황규환 전 대표가 그야말로 전투력을 하루하루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죠. 얼마전에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황규환 전 대표. 어제와 또 그제 계속해서 황규환 전 대표는 이 한몸 다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우선 황규환 전 대표는 문재인이 임명한 노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이 그야말로 속 시원한 일갈을 통해 우리가 왜 황규환 전 대표의 깨우침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 일갈 속에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황규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종이 중앙선관위원장 찔리긴 찔리는 모양 이젠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정말 당연하고도 기본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조해주 사태로 한바탕 내용을 치른 선관위는 아직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그중 8명이 모두 친문격입니다. 그러나 야당 목 추천위원 1명은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서 선거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또 무엇을 감추기 위해 야당 목 선관위원은 지명도 안하고 공속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는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노종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에 대해 이제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이젠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해주 꼴 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조해주의 선관위 상임위원. 문재인이가 꼼수로 더 3년 연장하려고 하다가 중앙선관위원의 전 직원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어찌됐든 이 조해주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의 일갈처럼 문재인이가 임명한 노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김원웅에 대한 사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야 하는 공금, 카페에서 마련한 공금을 안마시술소에 가서 쓰고 또 자기 옷 사입는데 쓰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문재인과 김원웅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성토를 했죠. 이와 함께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 성명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김원웅이 입을 옷은 한복이 아니라 수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광복회. 광복회장이 공금 빼내 멋진 한복도 근사하게 좀 차려 입고 카페 차려 뒷돈 챙기고 여기저기 자기 사람 꽂아 넣으면서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온 동네에 다니려면 피곤하니 마사지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김원웅은 반의를 빌미삼아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갈라치기한 원웅입니다. 왜 저들이 툭하면 반의를 부르짖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망가뜨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갓근에 의해 유지되는데 미국과 일본 중 하나만 끊어도 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김일성의 갓근 이론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이 전설에 따라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일우호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삼각동맹을 붕괴시켜 한반도를 조카 통일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극권에서 이를 무너뜨리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한일관계를 이간질하며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서 반일종서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일본은 백년전 전체주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보다 가까운 6.25전쟁 그리고 1차, 2차 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폭격부터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극초음속 미사일 날리며 핵공격에 위협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 좀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원웅 광복회장에게는 한복 드루마리보다는 인민복이 더 잘 어울립니다. 아, 쿨톤의 푸른색 수위도 아주 잘 어울리겠네요. 그 정도는 세금으로 충분히 입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멸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부정선고를 막을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감시당하는 걸 느낍니다. 부정선고 막자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저들이 타켓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저나 제 가족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끝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황교안 전 대표의 절규와 외침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 선거, 부정선고를 파헤치기 위해 달려가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여러분들의 용기와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흑삼TV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